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순들이 폭풍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봄철에 숨은 보물로 치고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통하고 있는 바로 이 순들이 올라옵니다. 이 순들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바로 구기자 새순입니다. 인삼이나 하수와 함께 3대 명약으로 치고 있는 이 구기자는 이렇게 봄철에는 올라오는 이렇게 새순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새순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상큼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채취한 이 구기자 순을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데쳐낸 후에 찬물에 헹궈서 나물 무첨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영양도 아주 좋은 이 구기자 새순입니다. 이 구기자 새순 나물은요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효도 구기자 열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양적인 가치도 아주 우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처럼 나물로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비빔밥 초무침도 두고두고 묵나물로 해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찬 녹즙으로 또 분말가루로 발효를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고 이 열매는 바로 구기자는 명약이죠. 이 나물무침을 해서 먹어보면요. 그 담백한 맛이 참 맛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이 구기자는 오래 복용하면 근골이 강해지고 몸을 가볍게 하며 늙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기자는 그 합류하고 있는 성분이 베타인 성분을 합류하고 있고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질환이나 병증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고서에서도 연구 논문들도 아주 다수 많이 있는 명약입니다. 강장제로 좋고 불로장생의 묘약이라고도 하는 간기능에도 좋고 알코올, 해돌, 항산화, 당뇨예방, 또 해열, 노화 방지, 면역력, 뇌세포 건강, 피부 건강, 또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혈당 수치 안정, 콜레스토롤 수치를 안정시켜주면서 먹으면 힘이 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신비의 묘약입니다. 오늘은 3대 명약으로 통하는 이 구기자 세순이었습니다. 산약소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